이제 녹화할거에요. 사람이 많나? NBA 라이브 모바일을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게임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게임이에요. 좋은 게임은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게임 자체로서는 되게 좋은데 그만큼 잘 튕겨요. 그 점이 좀 단점이에요. 진짜 단점이고 심한 수준이에요. 그게 문제는 진짜 심한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면 아 그래 어느 정도면 단점을 다 뒤엎 그 정도 단점은 뒤엎을 수 있는 장점이 매우 매우 많은데 이 게임의 그 단점이 장점을 생각보다 많이 희석시켜 버리는 것 같아요. 750 스테미나를 사용하려면요. 상당히 어려워요. 해보면 이건 진짜 어렵거든요. 쇼다운 경기에서 2승을 기록하세요. 쇼다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나오네요. 헐 존스타 턴 이건 둘째치고 이게 지금 뭔가 좀 오묘하죠? 이길 수 있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참고로 시즌도 되게 재밌어요. 시즌 진짜 꼭 해보세요. 운송지능이 생각보다 세. 되게 세. 해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엄청 불리할거야. 아니 왜 하얀색이냐고 존스타 턴 그 드림보 주제에 뭐 자기가 좀 편하다고 생각하나 봐. 왜 이래? 왜 이래? 아 아 어떡해 어떡해 너무 목력치가 다들 못 풍긴 그린데 있네? 야 이건 못 이겨. 솔직히 털어갖고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아니야. 그치 그렇지. 흠 눈에 회부로 제이미스는 이 적은 설마? 베를르 바이 파이 나이버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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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우씨 뭐냐 이거 아우씨 오 이거 진짜 이상하네 아우씨 게임 밸런스가 뭐 이따위야 아우 뭐 진짜 뭐 프리스타일 주주는 아닌데 치키 이건 그래도 엠비이잖아 오우 미들던 아우씨 아우 당연히 막을 줄 알았는데 왜 그걸 못 막아 옳지 아 이건 못 이기겠다 절대 못 이기겠다 이겨도 해볼만 할까 말까 이 상황에서 졌어요 야이씨 이상한 경우는 만나지 말자 인간적으로 그냥 딱 게임하고 싶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못해요 이 정도면 선대가 아니야 일단 그냥 다른게 새 게임 파서 하겠습니다 최대한 최대한 아 현재 경기말고 딴거 못하죠 절대 못 이겨요 그 정도면 뻔히 알기때문에 다른거 그냥 하고 있을께요 다른거 그냥 하고 있을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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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준은 아니라서 다행인데 좀 심해요 아 아 아 아 패배죠 패배도 한 거의 10몇 대 1로 패배 안한게 다행이에요 저정도면 그게 진짜 다행일 정도라니까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약체인데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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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약체인데 그게 가능하겠어 이기는게 말이 안되잖아 방금 라인업을 보면은 절대 이길 수 있는 라인업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기기만 하면 되는거지 그치 라고 하기에는 너무 점수 차이가 큰데 아씨 이쪽도 사 아씨 이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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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보드 왜이 백보드를 받니? 헐 언제 주로 이기냐 소리가 안 난다 근데 선수를 살려면 뭘 해야되는데 선수를 살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털링으로 가고싶은데 털링은 일단 격리 한번 가봅시다 선수 한번 좀 사볼게 센터는 좀 사보실래요 지금 판매를 좀 볼게 스토리 아 뭐야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명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검색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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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야, 아무튼. 네. 오케이. 8점. 한 번 더 해봅시다. 둘, 셋. 와, 이거 엄청 쉬운 미션이다. 이건 진짜 쉬워요. 충분히 쉬운 미션을 한 번 더 해봅시다. 리트리그 토큰? 지정된 구역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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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잇 여잇 자 이렇게 회피를 하고 슈딩을 하세요 성공 한꼴만 나면 되네요 합격 2G 정患 3G 4G 지정된 구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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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챌린지를 예로 하는건 아닌거 같긴 한데 그래도 성공은 했네요 끝 챌린지를 예로 하는건 아닌거 같긴 한데 성공은 했네요 그리고 이것들은 Smilt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까지 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 안들어가네. 블록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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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외곽이. 블록킹? 블록킹이. 블록킹이나. 블록킹은. 블록킹이. 패스를 했다가 아웃러브하면 되죠. 그렇죠. 그 정도는 되어야지. 오케이. 이게 왜 안들어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들어가질 않아요. 자, 오케이. 중단. 빡세네요. 빡세. 진짜 빡세요. 컴퓨터가 이렇게 빡센 농구 게임은 거의 보기 힘든데 진짜 빡세요. 적어도 적어도 프리스타일이나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아는 모바일 게임들은 절대로 그게 빡세지는 않은데 군대 빡셉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바일 게임들과는 처지 차이예요. 들어갈 법도 한데 들어가질 않아 저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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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어렵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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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